언제부터 나와있었어? 어? 아 지금 타이밍 좋았네 근데 갑자기 왜? 응?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 없잖아 그 호선이 만날 때만 가끔 보고 너 나 좋아하잖아 어? 아니야? 어.. 아닌 건 아니지만 뭐 어떻게 알았어? 나 안 좋아하는 여자 별로 없거든 근데 뭐 죽는다니까 동정하는 거야? 응 그냥 좀 관심이 가 기분 나빠? 아니 뭐 너무 대놓고 그러니까 황당하네 안 죽으면 어쩌려고? 안 죽으면 더 좋지 어제 나 남자랑 잤어 응? 그 남자 기억나지? 그날 내 친구 파티에서 그 남자 재벌이다? 진짜 꼭대기 나보다 잘난 여자애들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난리인 남자라고 물론 나도 좋아했지 근데 게임도 안 되는데 거기까지 넌 보는 건 쪽팔리니까 욕심도 안 냈거든 근데 나랑 잤어 근데 나랑 잤어 그럼 뭐 잘된 거 아니야? 새벽에 깨보니까 없더라 족지 한 장 문자 한 통 없어 마치 없었던 일처럼 사라졌어 미친 놈 아니 나도 뭐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어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 이렇게 될까봐 겁이 났나 보지 뭐야 대체 아 왜 갑자기 여성 친화적이냐고? 아니 그러고 사라진 다음에 연락도 없다가 이랬지 그날 말하지 않았나?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 시작한다고 아 그래서 브런치 먹을 시간은 있고 나한테 문자 하나 남길 시간은 없구나 너도 연락 안 했잖아 뭐야 대체? 진짜 모르는 거야? 뭘? 아니 남자랑 잤는데 남자가 아침에 사라지고 연락도 없으면 어떤 여자가 아 씨 짜증나 씨 아니 자고 나서 뭐 뭐라고 문자 해 잘 잤어? 기분 좋았어? 아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아니 그럼 뭐 이모티콘이라도 남기던가 나 이모티콘 안 써 별일 없고 용건 없으면 원래 연락 안 해 아니 뭐 화난 거야? 아 나 괜히 온 건가 내 딴에는 이게 신경 쓰는 건데 그날 너랑 재미있었고 그 다음엔 일을 했고 일을 하면서 네가 있는 곳에 지원을 해야겠다 생각했고 그래서 일정 비는 대로 날짜 빨리 잡아서 오늘 왔고 나 화 풀어 뭐 화 풀어 응? 뭐 화 화 풀어 나 이제 가야겠다 저기 그냥 내가 먼저 연락할게 얼마든지 얼마든지 아 바자의 우리가 주간에 첫 번째 지원 사업이 될 거야 같이 잘해보자 응 이도야 잠깐만 아니 나는 내가 뭘 뒤집어 써야 되는 사람은 애시당초 사랑을 안 해 네 그 친구는 안 온 거야? 어... 어... 힘들겠네 응 근데 사람들 정말 많이 왔다 역시 엘리그룹빨이 장난 아니네 기자들도 오고 홍보팀 직원들이야 내가 불렀어 신문사 기자들도 있는데? 저기 박 기자님 아니야?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우 뵙기 어려운 분을 의외의 곳에서 뵙네요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이 여성들의 니즈에 적합해서 홍보 겸 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됐거든요 오랜만이에요 박 기자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근데 성미도우씨가 계시던 호스피스네요 많이 친하신가 봐요 아 아 네 사귄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에? 하... 아니에요 아니 사귀는데요? 아니 기자들 앞에서 사귄다고 그렇게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는 말도 없이 내가 사귀는 여자도 아닌데 왜 이러겠어 나한테 고백을 먼저 해야지 우리 잤잖아 하... 하... 아 그게 고백이야? 고백? 아 뭐 사귀자 좋아한다 이런 거? 얘기를 하네 이도야 니가 좋아 너랑 있으면 재밌어 관심이 가 우리 사귀자 실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빠 무슨 일이야? 비도야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응? 짠 우리 결혼하자 어? 갑자기 무슨 응 다음 주부터 출장이야 그럼 한 달간은 정신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니 잠깐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러니까 스케줄이 비어서 결혼을 하자고? 겸사겸사 파티를 준비했는데 다들 같이 가실래요? 아... 저기 나 아직 대답 안 했거든? 하... 맞네 대답해줘 나 죽는 거 안 잊었지? 그러니까 시간이 없잖아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 아자 그래도 같이 있고 싶어 같이 있고 싶어 그냥 뭐 하나 좋아해 우리 곰이 하나 하나 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 놈 하나 데려간다면 그건 죄일까? 오빠! 응 뭐하고 있었어? 응? 나 취했어 취했어? 응 왜? 오빠 나 사랑해? 당연하지 엄청 사랑해 진짜? 응 그럼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날 사랑해? 누굴 죽였는데? 엄청 개새끼 잘했네 잘했네 진짜? 진짜 내가 누굴 죽였어도 날 사랑해?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진역 13년을 목격한 박두진이 내일 오전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음 뭐 저런 놈이라면 죽여도 싸지 심야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박두진에게 2035년까지 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할 것을 의명했습니다 그래? 하아 미췄어 미췄어 어우 미췄어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어딨어? 오빠! 오빠 어딨어? 사실 나 비밀이 하나 있어. 뭔데? 내가 나쁜 놈 하나를 죽였거든? 정확히 내가 죽인 건 아닌데... 그게 그러니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떡해... 어떡해... 누굴 죽였대도 날 사랑한댔어. 오빠 그랬어. 나 사랑한다고. 근데... 그럴 리는 없는 거지. 그런 게 어딨겠어. 아니 근데 오늘 그쪽 회장님 만난다고 하지 않았어? 이런 마당에 무슨 아버님을 만나. 결혼이고 뭐고 이제 다 끝났어. 아니겠지. 어? 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빠... 갈 준비 다 했어? 어제 과음에서 좀 힘들지? 아... 아니... 그게... 어떡하지? 우리 집 회장국은 없을 텐데. 하... 하... 너무 예쁘세요. 잘 어울리세요. 잘 어울리세요. 흐흐... 오빠, 나 어때? 와... 세상에서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예쁘다. 진짜? 언니는 항상 인숙이 편이더라. 뭐? 그래. 나도 알아. 상관없어. 사람들 원래 나 별로 안 좋아해. 얼굴 예쁘니까 관심도 좀 갖고 옆에 두기도 하고 그러는데 금방 시들해져서 다 떠나. 남자들도 그래. 내가 사랑을 줄수록 질려하더라. 그래서 나는 날 보여주는 거? 별로야. 적당히 포장하는 게 익숙해. 나도 알아. 근데... 지표 오빠는 옆에 있잖아. 내가 살인을 했다고 하는데도 옆에 있어졌다고. 어떻게든 도와준다고 했다고. 그게 나한테 어떤 건지 알아? narc weddings. 관евойtro다. 아니요. 그녀는 어떻게 돼? 그가 고수를wechsel하는 거예요? 블rakately의My kardeşim은? 그가 잘 truthful하면 왜요? yang은 알았어요. 오빠, 너무 걱정하지 마. 인숙이가 자소했으니까 곧 상황 정리될 거야. 깼어? 미도는? 미도한테는 진심이었어? 잘 모르겠어. 물론 미도는 이 사건이랑 관련 없이 알고 있었지. 근데 진짜 우연히 엮인 거야. 셋이 거길 가서 하용근을 죽이고 클럽에 왔잖아? 그날 뭔가 꽂혔어. 운명인가? 맞지? 그런 게 사랑이지. 미웅이가 나와. 그 애가 부르는데 나는 돌아볼 수가 없어. 겨우겨우 돌아보려고 하면 항상 그때 깨는 거야. 미웅이? 내 동생 죽었어. 그래서 혼자 서울로 도망쳐서 돈도 벌고 엄마, 아빠 빚도 갚아주고 그랬는데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열심히 SNS로 소식을 남겨도 오지 않아. 내가 죽는다는데. 그래. 미도야. 어. 하... 하... 미안해. 정신이 좀 없었어. 하... 아니야. 많이 놀랬지. 나야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좀. 뭐라고 하셔? 일단 상황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결혼 발표를 좀 미루고 승계 진행을 당기자고 하시네.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자주 했다면서. 내가. 내가 거짓말을 했어. 무슨 거짓말? 그냥 인숙이가 시킨 대로 말했는데 인숙이가 연쇄살인범이 돼버렸어. 어쨌든 네가 죽인 게 아니잖아. 뭐가 진실인지는 그 여자만 알고 있겠지. 빨리 상황이 정리돼야 너도. 아니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잖아. 우리만 생각하자. 날 위해서라고. 날 위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으면 좋겠어. 사랑해. 날 위해서라고. 오늘 날 위해서라고. 날 위해서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